10명의 플레이어 중 임포스터 2명을 찾는 마피아 게임 크루원들은 주어진 미션을 모두 완료한 후 탈출해야 하고 임포스터는 미션을 방해하고 크루원들을 죽여야 한다 어서오세요 잠시 후 후권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노코 영탐입니다 제이홉 비 반갑습니다 람쥐 예요 이곳에서 보니 반갑군 출발합니다 아 또 크로아니야 인포 왜 안되는거야 자 전기실에 뭔가 되게 많네 전기실을 주로 맡아야겠구만 어 이소노포 이소노포 용서 주황색 보라색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라색이 좀 뭔가 불안한데 이끄 놓고 이끄 놓고 이끄 놓고 영상 이끄 놓고 영상 아 이거 어려워 핑크 지났고 아 이걸 젠장 이거 처음 다시 해야 돼 오케이 어 어 어려운 거 해냈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하나 해놓고 어 보라색 어 뭐야 주황색 주황색이 죽었던 거?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 어디서 죽은 건가요 개받디 형사의 피가 끓습니다 아니 모이스처팩 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야? 로또 당첨돼서 우주선 겨우 타봤는데 살인타건이라니요 노란과 노란은 내가 신이 보았네 어 공유부 말귀님 튕겼다 저는 아직도 식당에서 미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약 음 초록은 뭘 하던 중이었지 아 탄소실에 있었다 초록은 범인이 아니야? 일단 처음이니 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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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킵 킵 킵 킵 아 산소공급실 봐봐야겠다 아 킵 킵 킵 킵 자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는구만 킵 킵 킵 어 오케이 쓰레기도 처리했고 무기고 무기고이 중요하지 어 무기고 간단하구만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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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가 좀 수상한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혈기차게 움직여 범인이구만 초록은 범인이 아니야! 아, 투표 후에 한 명이라고 떴다고? 아, 공주님이 인포였나? 아, 지금 인포가 한 명밖에 안 남았나보네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깐 컨셉질에 총수료도 되겠네 잇도노포 데어드 교수 시체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 핑크! 이번 임포스터는 허수라고만 지금 분명 데어드 교수와 잇도노포가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네 로또 당첨자님은 우주선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미션을 빨리 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님이 미션을 다 깨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요 로또 당첨돼도 일을 해야 한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데어드 교수님이 살짝 무섭긴 합니다 저는 의무시에서 스캔을 받았습니다 파랑이 말이 맞네 답답해서 제 앞이 말을 했어 데어드 교수와 잇도노포 어미는 둘 중 하나 두 남았어요 민트 갑니다 그래도 자네 우주에서 까지 정말 아 아 아 아 미안해 파랑이인가? 파랑이인거 같은데? 난 미션 다 했는데 안녕 어 좀 안하고 간다 안하고 간다 안하고 간다 이거를 미션 어? 어 뭐야? 파랑이군 민트를 범인으로 몰던 파랑이군 민트를 범인으로 몰던 파랑이군 파랑으로 일단 가야될 것 같은데? 미쭈룩이에게 안부 전환이 어? 안녕 노랑이다 노랑이 없어졌어 또 오 어 뭐야? 제 앞이 노랑이 범인이라고? 랄 갱 제 앞이가 범인 제 앞이가 말이 길어졌어 아까부터 누구 몰아간건 해결한건데? 아 아 아 아 아 마모들아 하하하하 후회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번 자식으로 이제 그 누구도 물기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범인인 것 같은데? 저말고 제와피 거리는 사람이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제와피 정마로 잘해요 이 게임 처음이요 컨셉 질화로 캐릭습니다 과연 제외비가? 제외비 역시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었는데 초록이라고 했잖아 로또 당첨자가 범인인 것 같은데? 보라색이 좀 파랑인 것 같은데? 노랑이야 노랑 오는 크로옹으로 럭 꼆 로또 럭 엑 엑 엑 엑 엑 엑 엑